자세를 그렇게 하고 봐 나 좀 앉게 해 거기 앉으면 되지 엄마 머리 엄마 잠깐 소리 좀 나 전화하지 말래 내가 전화했는데 기다려 나도 소파 좀 앉자 편한데 소파가 엄마 거 아니잖아 가족 거지 엄마? 니가 못했어? 조금만 줄어줘 자막 있잖아 여보세요? 지금 벌써 9시인데? 9시까지 온다며 아 그래? 10분 있다가? 나 아직 엄마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좋거든 응 이렇게 늦게 올지 몰라가지고 마음씨가 넓으니까 뭐 이해하게 하시겠지 뭐 뭔데? 아 뭐 초과 중이잖아 여보세요? 응 아 엄마가 못 들었던 거 같아 이따 이따 싶은 게 도착하면은 다시 전화해 알겠어 나도 넓은 게 되셨다 시켜 내가 태평양이야? 이 시간에 아니 9시가 나오는데 뭐가 오는다는 거야 뭐 누워 어디가 오는데 지금 이래고 있는데 뭐라고? 얼굴을 팩까지 해가지고 얼굴이 날개가 났는데 마스크 가져올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리 가는데 말 소개시켜 갑자기 그러면 좀 밖에서 기다리라고 할게 엄마 다시 메이크업하는 거 같아 요새 만나는 사람이 생겼거든 누구? 여자? 원래 얘기하려는데 아까 타이밍이 안 돼가지고 아니 만나는 사람이 있어 왜 있는 거지 씨XX야 이 시간에 사람 오래된 게 맞는 거냐고 아니 원래 일하고 있는데 아니 6시에 엄마 좋아하는 미키마우스 선물 사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미새끼 먹었어 미새끼 먹었어 미새끼 먹었어 미새끼 먹었어 미새끼 먹었어 미새끼 먹으니까 너무 좋아 mini 먹었어 아니 그럼 이번주 게다가 또 화장 해체라는 거야? 아 화장 안해도 돼 엄마 선생님 것도 예쁘잖아 예쁜 게 나 돼졌다 이씨icient 놈아 그럼 오늘 미키 안 받을 거야? 몇시 온다고 저기 연기를 했다가 얘길 연해줘야 할 거 아니야 왜 내가 실제 않을 거 아니야 이쁘게 화장해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오지 말라고 할게요 그러면 미키 먹었어 그러면 받기 싫어? Hello ㅋㅋㅋㅋㅋㅋ 좀 데리러 갔다 와야지 어? 아, 요 앞으로 온다니까 집주소 알려줬어 알려줬어? 관심 없어, 엄마나? 아니 근데 능이 뭐야? 이름? 연희 연희? 어, 연희야 성이 뭔데? 성? 성은 뭐뭐야 너무 다 알고 있으면 재미없잖아 어 연희라면서 성이 뭐니 막 이러면서 조금 채워나가야지 블록을 내가 그래서 살짝만 대답해 주는 거야 나이는? 어? 나이는? 나이는... 흠... 나이도 오면 물어보는 게 더 재밌지 않아? 어 좀... 일단 이름은 연희고 성격은... 뭔가 좀... 펄럭펄럭인다고 해야 되나? 되게 펄럭펄럭하는... 활발한 느낌이 있잖아 집에 태그 뛰어? 펄럭펄럭하게? 약간 그런 느낌? 어? 기복이 좀 있어 성격이 아이고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럼 내가 안 갔는데? 어? 내가 안 갔는데? 응 그리고... 어? 사진 보여줘? 응 알겠어 더 딴 건 뭐 궁금한 거 없어? 왜? 날씬해? 어? 왜? 날씬한 건 왜 궁금해? 아니 내가 통통하니까 아... 진짜 엄청 날씬해 이거는 내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 엄청 날씬해 사람이 그렇게 얇을 수가 있어? 뭐 시X 떨어지고 따질 게 어 진짜 그 정도 생각일 정도로 진짜 날씬해 뭐 또 궁금한 거 없어? 사진은 준비됐어? 뭐지? 얼만큼 얼만큼 궁금하십니까?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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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잠깐만 잠깐만 지식심이야 너? 아니 내가 거짓말한게 뭐있어? 나 싫어하잖아 이름 연희 연수장 거짓말한게 뭐가있어? 그쵸 나 억울해 이쁜 애매 이쁜 애매 이쁜 애매 이쁘다고 한적 없는데? 얼굴 궁금한거 한번 보라그랬지? 그러면? 거짓말한거 없어 물지마 잠깐만 나 여기 이빨 잡고 났거같아 물지마봐